Here we go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아 너 못하는 모습만 보여줘가지고 보겸님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아 이제 지켜봐요 진짜로 떨어져도 올라가면 되니까 아 이거 떨어져 저번째 엄청 했는데 어허 안돼 안돼 질 수 없어 나도 저번째 입 있어 왜이래 아 뭐야 이거 뭐야 나이도 올라갔어 풀렸어 제대로 풀렸어 어 어 뭐야 아 아 떠에 지금 대가 죽어 아 올라갔어 아 왔어요 여러분 손 풀었어요 지금 끝났어요 아 저기 또 올라갔어 에헤이 괜찮아 지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원래 왜 이렇게 안됐냐 맨핸들은 아 보겸님 뒤에서 뭐합니까 아 우리 손 안풀해서 그래 아 나 저번주에 다 깼는데 나 꼬리 입자 좋아 아 7, 8푼씩 하는데 아우 이상하네 아우 이상하네 아 로이소님 실망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 오셨습니까 아 다시 다시 아 꼴통했네 지금 아 감 잡았으 감 잡았으 감 잡았으 감 잡았으 감 잡았으 아 현상하네 지금 뭘 뭐하세요 아 아 지금 기다리고 있는거야 기다리고 어 어 붕지가 들어갔어 어 어 좋아 워독 들어가고 로이소 들어갔고 그럼 나면 나만 네 빨라졌고 어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아 내 예의병 할꺼 가스 가 잡았으 야 나보다 야 한번 근데 상대편에도 상대편에 상대편에 나 죽인거야 지금 도망한다 보이지 살아온다 물을 우수 칠 뭐 하지 야 아 우리 고생했어 아 갑니다 갑니다 아 어우 아 왜 어려워 아 저거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느낌이 보경님 지금 뭐합니까 가만있어요 아 이상하네 저거 좀 어려워 어? 아잠깐만 아 꼴대에 돈 들어갔네 이 슈가 뭐야만 꼴대대 으악 어이 또렷시다 아.. 둘날반네 진짜 아잇 아잇 죽지말고 들어와요 이상해요 이거 오늘 아 저거 진짜 많이 했는데 두시간동안 했는데 뭐해 저거있지 조용히 좀 주지마 이거 이 빨로 죽어간다 아.. 아.. 아니 말이 안돼 이거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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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연대 1분에 아잇 아잇 누구나 죽었지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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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떨어지는거야 아잇 아잇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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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아잇 두바퀴 차이나요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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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잇 아이거 아 가고있어 가고있어 한번만 들어오면 돼 한번만 아아 한번만 들어오면 돼 아아 기다려봐 저거 잠깐만 기느라 행위봐가지고 아 아 아 아 오늘 좀 이상하네 아 진짜 저번째 엄청 오래 했는데 뭐가 달라졌어 당연히 아 진짜 집중하게 진짜 집중하게 말가지마봐 진짜 개 집중할게 나 진짜로 여기 자신있어 여기 자신있어 말가지마 진짜로 어허 야 아무리 재능이 없다지만 이거 아니해 오케이 더블 점프 해주고 한 점프 어 루이조님 잘하시네 여기 다 맞았어 다 맞았어 됐고 죽인다 바라보니 전 죽인다 끊어져 눈 쌓아봐라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우린 뭔데 탈 높이 나지긴한데 이거 아 떨어질 수 있지 여러분 많이 사라 dur 그냥 사라가면 돼 요 아 사이 별로 안 나네 아 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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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랙드가 점점 올라가니까 트랙드가 점점 올라가니까 트랙드가 점점 올라가니까 트랙드가 점점 올라가니까 아.. 아.. 누구였지? 저 누구인데 이 새끼? 아.. 그만! 트랙드 하나 죽었네 아.. 아.. 아 왜 떨어져? 이 쪽으로 진짜로 이 쪽으로 진짜로 됐어요 로이드 언니 뭐하십니까 로이드 언니 뭐하십니까 맨 뒤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짬이 안된다 지금 꼰대자마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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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어깨 어깨어치 어깨다 어깨 어깨다 어깨다 어깨어 아아 어깨다 1등 하겠다 여기 오케이 감 잡았어 보도님 저 저파보다 잘하죠 예 아 이게 되게 다 걸리네 이게 아 이거 왜 하얘지 죽어 아 이거 하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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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이렇게 많이 안되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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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자 자 주 좀 할께 제발 아아 보견님 지금 케이트 보입니다 지금 제가 보견님 케이트 보여요 지금 가시 아 뭐하는지 잘 안들어 나 치추면 할게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게 안맞춰 울겠어 진짜 아 내가 이거팀 약해요 오케이 아 큰일났다 아 수고하니 기다리는거 보자 한 번개 돌자 아 아 아 아 정리를 도착아 아 아 아 나 따라잡았네 지금 아 거의 다 갔어야 돼 나 한 방퀴 돌아야지 그래도 아쉽게 나 치추해 줄게 아 아 이 한번으로 돌아야겠는데 오케이 이거 망가야겠어 이거 흑 흑 오케이! 트래핑해! 오케이! 아! 붕몰치로 못 지나가겠네. 초보장시다. 빨리 빨리 빨리! 아 뭐야? 아 2점 사이 들어오면 돼! 제발! 아! 안돼! 아우! 제발! 아! 안돼! 제발! 아! 말자! 거짓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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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요! 아! 긴장했네 오늘! 아! 원래 한바퀴는 들어가곤 해요! 진짜로! 엄청 있었어요! 어! 작년이랑 달라진게 없잖아! 작년이랑! 아흠! 아직 괜찮아요! 아직 3반기 있었으면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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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고로 이거 트랩킬이 점수적이죠! 트랩킬! 차라리 보기원님이 트랩킬이야! 트랩킬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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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! 한 번에 왔어요! 한 번에 왔어요! 이번엔 무난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우 좋아 모동님만 따라간다 내가 모동님 따라잡았어 여러분들 안달립니다 이번에는 한 번 잡았어요 아 왜이래 잠깐만 집중중 아 이게 좀 어렵던데 도둑님 오케이 오케이 전보도 없이 낫지 않으시고 미치세요 지금 나 아 뭐야 이거 좀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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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이거 뭐 이 자꾸 이거 프레임 좀 만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아 온다 이거 조심해야 돼 아 진짜 가면 돼 아 아 두 흔들 났네 벌써 저도 곧 도착 감사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저도 오케이 잘 아 전보도 많이 났어요 지금 아 근데 꼬마는 좀 휘리네 이게 휘기가 왔네 아 이거 아 이거 오케이 아 여기가 나와 여기가 젤 어렵던데 제발 거의 다 왔어 아 하나는 뭐야 하나는 뭐야 아 아 아 아 아 이거 딱 걸리네 제발 아 왜 이렇게 다 된거야 아 여기 어려워 여기 어려운데 뭐야 다다리 아 아 딱 딱 걸린 저게 오케 데페이션을 한 번 타야겠는데 크아 으앗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떨어졌다 으 어 ah 아 기간이 안한다 자 들어가면 동철될 것 같아요 아 아 죽어네 보기욘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에요 지금 게임이 1분동안 끝났습니다 4번 들어가야겠네 아 이거 점수차 좀 있지만 괜찮아요 아 아 여기 지금 아 여기 집중 무단해라 오케이 열렸고 아 원래 좀 준거라? 오케이 어이 잘하시네 1번 아 놀랬어 아 잡았어 올라가기 빠르게 아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으악 그걸로 내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되게 많이 있네 아 기업 안되는데 이래가지고 어 사람 잡았다 아 아 괜찮아 괜찮아 두 번째 사람 잡았다 아 아 막판이 안 상분이 있었네 거기에 여기 잘하면 해야 돼 가자 여기 여기 더블점프 더블점프 점프 으악 넛 예 아 안 돼 왜 떨어졌어요 아뇨 보겸님이요 한 번 떨어졌어 이해해줘 아 좋아 이거 오 오 아 아 아 아 잡았으 오 아 안 되네 이거 아 여기 아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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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빨리 아 мар기 아 아 아 아 거친 방주.. 거친 시험자가 바른 방주가 이게 뭐야 이거 야 여기가 제일 힘들어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 아 여기가 제일 힘들어 여기만 느끼면 돼 나 다시 깰 수 있어 여기만 느끼면 돼 자 여기 여기 트림 하나 스택있다 이거 조진이 먼저 가세요 출발 감사합니다 출립 아 아아아아 오케이 뭐야 뭐야 아아 아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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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 가자 아아 자 2등 들어왔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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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들은 5점 차이 별거 없죠 이제 고교님이 2점 트랙쳐나면 되고 아 이따로 아 차이 굉장히 아쉽네 오케이 오 오 거의 다 버렸어 거의 다 버렸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아 이거 걸리네 이거 파래 위에 한 명 와야지 아 뭐야 이거 힘들어 이거 한 번 들어가야 돼 아 저기 들어가야 돼 기다려봐 아 왜 안 들어가줘 좋아 전부 다 별로 안 커요 할 수 있어 방치한다 이거 아 이거 툴 스테이 남았다 좋아 뭐잖아 지금 나나가한테 추진력이 좀 부족했어 이게 아우 잠시만 아 이게 아 아 한 번 더 들어가가지고 어 됐다 아쉽다 아 됐다 50 남았다 아 아 아 아니 끝까지 보교님 한 번 들어왔어요? 들어왔어요 감 잡았어 진짜 감 잡았어 내가 좀 아 이제 감 잡으면 어떻게 승부는 끝났는데 하 감 잡았어 감 잡았어요 아 아 괜찮아요 그래 오 아 저 미안해 나 감을 좀 늦게 잡아 감 박스 먹어놔 있다 지금 아우 아 아 아 이거 이기면 어떻게 해야 되잖아 아 이거 이기면 그냥 뭐 구멍도 끝날 거 같은데 deshalb 좋네 괜찮아요 힘냅시다 아 아 아 아 아 다 물로 빠지네 이게 불편 질겨서 이게 아이씨 아헤이 소화 됐냐 옆에서 어 뭐야 아 딱 걸렸는데 이게 뭐예요 뭔 일이오 뭐로 내려가야되 이게 낫네 자 저장해주고 좋습니다 한번 점프 나이스 샷 암 잡았다니까요 아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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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을 들어가야 돼, 이럴 거 시간밖에 못 들어가겠냐 3번으로 안 돼 한 번 더 깼다 56명 가능하다 2초가 가능한데, 한 번 깰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 잠맞어, 오케이 아, 어 잠맞어, 오케잇 아, 어 잠맞어, 어? 아, 어 잠맞어, 어? 어 뭐야, 어? 이거 들어오면 정적, 아 잠깐만 아잠깐만 4초, 가능하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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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, 도착 한 번 더 하자 프라이드 이 tasked 오케이, 오케이 동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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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작 아잇 아오 아오 아깝게 아 진짜 깝게 한 번 더 깼어야 되는데 아 내가 두 번 깰 수 있었는데 아 진짜 아깝다 아 가만 잡았으니까 내가 두 번씩 깰게 아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으악 으아 아 여러분 다 맞잖아요 저를 맞네 접촉하는게 좋을수도 있어 흐흐흐흫 그래 나는 다 똑같네 어흐흐흐 아아 아잘하네 whole dizendo 아 어엏 이 estas 으 줬다 아우 다행이다 아우 아우 걸렸네 아아 아 이거 왜 왜 잘못이야 아깝다 빨리 어디로 가 빨리 들어 가 아우 나 위에는 지금 아우 아 뭐야 아 옆에서 쏘네 뭐야 왜 안나와 이거 오케이 두번에 있겠네 세번? 차라리 세번? 오케이 두번에 나이스 야 일단 뛰자 아 두려워 아 두려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아 아 아 아 자 더블 점프 오케이 더블 점프 아 좋아 더블 감정차이 아 이 올라가자 아 왜 안 올라가자 괜찮아 이거 우리가 빠진다 진짜 빨리 살겠다 이거 공연이 괜찮아요 아 내가 내 자신을 지금 화나가지고 잠깐만 아 너 빨리 가다 이거 이거 기다렸어 난 이거 기다렸어 난 이걸 기다렸어 난 이걸 기다렸어 나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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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기다렸어 이거 기다렸어 오케이 빨리 가자 빨리 들어가고 한 번 더 들어가 두 번은 들어가야 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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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제발 한 번 더 해보자 아이씨 1분 30초 정도 남아졌는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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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두 번을 깨줘야 되는데 하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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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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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 괜찮아 아깝다 아깝네 진짜 아깝네 진짜 감 잡았어 아 너무 늦게 잡았어 감을 내가 아 괜찮아 이게 점점 차이가 풀렸어 아 풀렸어 감 잡았어 진짜 잡았어 꿀탱탱이 좀 하네 꿀탱탱님이 잘하시고 압도적으로 잘하네 보너스 게임 보너스 게임 뭐할까 하나 더 한 판 더 하나 더 하나 더 이거 한 판 아니면 3보급 한 번 오케이 이 판 하고 3보급 한 번 망판 넌 넌 하고 3보급 마무리 보기에는 이미 손 풀렸대 진짜 풀렸어 진짜 진짜 손 풀렸대 정경이 뭔들놈아 하하 까졌죠 저놈이 비웃는거 하하 지렸어 괜찮아 아이언 버겸이 잘하고 계시잖아요 와야 지금 조플렛에 들어가는게 있어요 그래 점점 잘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뭐 한 번도 못 들어가 나 이제 한 번 들어가고 이제 다 한 번 두 번이죠 여러분들 한 번 두드러웠어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세 번 들어가 볼게 나 꼬앉다 다리도 뚫어줘 깎았다 진짜 아, 잼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떨어졌어요? 아, 미끄러진 거예요 안 떨어졌어요 고객님 떨어졌어요? 네, 떨어졌어요 당한 거 왜 물어봐 안 돼지겠고 그렇지 아, 이거 아, 뭐야, 안 됐어? 아, 아, 아 형님은 죽여준 거 안전하게 하는 게 다 내가 보기에는 두 번 하는 거보다 안전하게 해서 한 번에 깨닐 겁니다 지금! 오케이! 오케이! 아, 나이스 아, 최고야, 최고 아, 해봅시다, 이겨봅시다 그렇게 못 놓고 지금 못 붙여놨고 오케이 아, 지금 만난다고 아, 이거 한 번에 안 돼, 이거? 점수 지금 미쳤다, 지금 오케이 아, 좋아 오, 좋아 아, 이거 한 번에 안 돼, 이거? 점수 지금 미쳤다, 지금, 오케이 아, 아 아, 패스트 아, 패스트 하나 으아아아아아악 하아 아아 아아 빨리 죽었는데 빨리 죽여야 돼 두 번만 깨자 두 번만 깨자 알았다 한번 쉴거야 여기서 마음 급하면 죽거야 뭐야 이제 무별이 들어오시면 쉽죠 이번엔 이거 같아요 제가 잘해볼게요 뭐야 이거 한 шум이야 해이 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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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사 Finding This 쩌 쩌 쩌 쩌 쩌 쩌 유닛 아, 트렉킹 진짜 적절했잖아 아, 다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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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없어, 시간 없어, 시간 없어, 빨리 오돔님의 트렉킹을 내가 이용하겠다 내가 들어가고 오돔님의... 아, 씨따 아, 씨따 아, 제발 아, 오돔님 트렉킹 빨리 줘 아, 오돔님 트렉킹 빨리 줘 트렉킹 주어졌어요? 네? 네? 이게 함정카드 못해버렸다 어, 함정카드 적절히 아, 씨따 일어나야 계속 끄고싶네 아, 깨끗해 한 번만 더 가자 한 번만 더 가자 아, 씨따 알았다 아, 너무 귀여우시네 다음번 들어갑시다 아, 좋아 아, 참... 오케이, 21점 뱀 뱀 아, 로 job Cathy 이 용감이었구나 시... 잇 수왕 헉 엑 헉 아, 아, 섬 아, 14초 밀려 안돼! 밀리면 안돼! 한 초? 쉬으면 되려나? 한 초 아우 안돼! 안 돼! 오케이! 아 두 번이었는데 아! 아 좋아! 안타임 안타고 매번 장타친다! 안타임 안타고 매번 장타! 그거 좋았다! 보교수님 화이팅! 두 번만 눌러볼게 한 번! 죽으면 안돼! 두 번만! 마지막에 바람편에 짜만렸어! 마지막에 바람편에 짜만렸어! 가블 점프! 반반 떨어지고! 야 그래도 감스트보다 잘하지 않나? 일단 점프! 90도 쫙. 긴 샷샷! 헤지나않고! 흐흥, 유아! 12,000. 아이 너무 부족하다! 맞다! 잘한다 좋아 좋아 안 돼 어 다행이야 피없어 절대 쩔어 줘 쩔어 따라 안 따라 두 번만 깨보자 두 번만 깨보자 여기 좋지 여기 좋지 상대팀이 아 이거 왜 죽어 이거 안 건드네 죽지마 죽여라 시작해요 시작해 그냥 죽이다 아 3킬하고 15점 오케이 1등 아아아아 어허허허 그렇지 또 부해자 어 1등 다 하겠네 어 좋아 어허허 아아 어허허헝 우스 모드 쟐랍 내가 이닛이 모드 무니비 딜러 이제 손말이 맞아 이 팀이 고 B 고 B 이거 여러분 마지막 판이다 남자 수주 이거 진짜 독불어볼 수 있는 거예요 으허허허 호우 코코베이 이게 맞춰 뭐가 좀 빙자 응 또 뭐 좋아하지 으흑 으흐흐흐 아 으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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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흫 아아! 드렸다 보셨어 여기 쿡타가 부끄러워졌어 아오케이! 오! 잘 죽어들려나? 펀트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어! 자 샷! 깔끔해! 뭐였지? 저 이쁜게 거기 같았어 어 호시 아니 말이 안돼 이게 남은다 어 이것도 채운다 고기형님 구석지에서 뭐하십니까 아 일로 떨어졌잖아 이러면 안되네 와 2개 죽나? 아 또 아 또 이거 1분이면 한 번 들어갔으면 아 이게 불쌍해 아 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1번 해봐 오케이 시장으로 빠지다가 오른쪽 좌이쪽 2번uber 우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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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아 너무 빨라 아 너무 빨라 오른쪽 스텝 오른쪽 바지 따라 왼쪽 스텝 열어으 열어으 오케이 도시를 못차리겠어 진짜 의자 마지막 그 두 개 넘는 것 때문에 두 심불 차렸어 악승 좋아 확실히 같이 지었습니다 아... 아... 아 좋았어 아... 아 내가 그래도 내가 그래도 감스트 보다 잘한거 같은데? 저요 진짜 이런거 좋았어요 좋았어요? 어 그래 감스트님보다 잘했습니다 아 총 2사에 총 아 근데 연습했을 때는 겨우 한번 찍었는데 오늘은 근데 실전에서 좀 잘 되네 오늘 에? 실전은 한번씩은 들어가잖아 그래도 그러.. 그러죠 한 번씩은 아 나 오늘 한 번도 솔직히 고백하는데 한 번도 들어가기 좀 힘들었었어 솔직히 고백하는데 아 근데 오늘 한 번도 한 번도 들어갔어 뭘 봐줘 상대팀 뭘 봐줘 상대팀 받았다는거 다 뻥이야 그거 뭘 뻥 뭘 거짓말이지 뭘 봐줘 상대방 진짜 미친듯이 열심히 하더만 걔들이 자기 자아가 없어 바로 믿네 보지것대로 아 잔잔 뭘 봐줘 대성냥이 봐주고 뭘 소리하고 있어 이상 소리하고 있어 그래 네 대략 거짓부른 거 말하는 거 그냥 그냥 부셔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고경님 총 사셨어요? 아 잠깐만요 M16 들고 있는데 M16 들고 있는데 M16 씹어지구요 M16 맞다 M16 너 M16 관리하잖아요 아 네 M16 들고 계시네 잠깐만 왜 이게 혹시 모르니까 쓰나도 아니 근데 3대3이라서 그냥 낙겠다 자 뭐지? 잠깐만 기다려봐요 상대 지금 이게 3명인데? 나도 하나는 넣어놔야겠다 이거 컴백포 어 어 쌓고다 5대도 좀 내려봐 어 선물하고 아 아직 без 어깨니깨? 이보 빼고 이보 빼고 이보 빼고 그래 그래 역시 칼도 바꾸자 아니 뭐 이거 상자가 무슨 쇼핑을 얼마나 하시는 거야 이거 롤드님 식사하세요 잠만요 샀어요 롤드님 말고 고겸님이면 죄송해요 롤드님 식사 이거 9백인데 너무 늦게 나오는데 아 죄송해요 좀 늦어가지고 아 괜찮아요 보너스 게임인데 아무리 보너스 게임이니까 깔끔하게 하자 네 롤드님은 힘들었고 이거 참고로 아 이구나 오케이 에이브는 그거 에이브로만 있는거에요 아 3목으로 에이브로만 잘라놓은거에요? 네 그럼 쓰나마가 유리한거 아니야? 아 근데 솔직히 에이 어 블루 자체가 유리한데 아 레벨은 문제가 안돼요 여러분들 아 에이브 되게 많혔네 뭐야 이거 10리전 해야되는데 이거 뭐야 존나 쏟아되고 있겠네 아 이봐 이봐 아아 이거 정상으로 들어가면 없잖아 그만 그만 오케이 앞에 앞에 전방 그 에이 에이 쪽 뭐야 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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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방 전방이 적 예 롱 쪽에 둘 롱 쪽에 그걸 알죠 이거 이거 시작할때 에이쿠가 좋아하네 난사 어디구요 죽었구요 두들보들 오우 오우 좀 화네 어우 아우 아우 엄청 늘었어 어 아.. 작년이랑 확실 틀려 연명하면서 이걸 이거 저격증이 유리한데 여기 아 조심해야지 거기서 똑같이 나겠어 나가면 안되겠어 이거 봉준아 오더좀 내려줘 그냥 안죽지 무빙이 되는데 에임 올리면서 나 093명 취신이야 아 거의 피 나빠있을 것 같은데 헤드 안들어갔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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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 아 잘쌌는디야 겨울 빠졌어 언제 빠졌어 아 컴백클래스 나홉퍼를 했는디 아깝이네 지나갑시다 지나가서 못봤어 진짜 아 옆에 있었구나 남자있어 왜 이 뒤로가야지 쓰나 얘 반칙인데 아 맞아요 쓰나 반칙인데 으아아아아아악 아 아 누룰로 했는데 아 뭐야 운다고 분명히 운다고 일로 나온다고 이렇게 들고있다가 점프해서 모빙을 잡는다 한낱은 분명히 운다 아 이거 뭐야 아 아 뭐야 아 아 죽음을 잘했는데 물론은 좀 막아야지 레드는 자꾸 쓰라고 왜 저거 너무 너무 안가냐 저거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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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쓰던이 총총총총총총총총총쌌어요 배장 가위한테 배여가지고 나와라 분명히 나온다 으악 샤샤 샤샤샤 자 쇼질여줬고 롱에있다 롱 오 드나 쓰나 쓰나 오케이 오드 어떻게 오드 좀 내려줘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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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에이 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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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잘하네. 저거 뭐지? 탱탱이인가? 아 뭐야 뭐야 탱탱이 혼자 하네 거의 지비야 지우면서 불다리를 어떻게 뚫어라 내가 먼저 들어가볼게 나 별로 방법이 없어 오케이 쇼, 쇼, 쇼 하나, 쇼 하나 쇼 넌 닥, 쇼! 쇼 탱! 어 전방에 쳐 전방에 쳐 어, 쇼 탱탱이 파이어로! 땅! 오케이! 와 도겸 뉴스 집어! 도겸 뉴스 집어! 이게 쉽지가 않아서 나도 죽을 것 같은데! 세이버 세이버! 도드래와 이걸 롱롱롱롱 아이치! 오케이! 이거만은 골큰 헌병 클라스거든! 빠악! 과연 핥은 아니고 괜찮아, 화이팅! running 괴로운 힘이 좀 많으신 분이 으핳하핳 엄청나 데이트 아! Psalm 좋았다 뭐야? 아 포교님! 오른쪽 맨쪽 조심! 오오오오오오오! 이상함! 전대 동작이 세이브의 난다! 아이 점프를 왜 하니까 A벌에서 야! 으으으으으 하아 아.. 쉽지도 않다 자 괜찮아 화이팅 아 이거 괜찮아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점프하며 쏘지 마세요 점프하고 쏘는건 말이 아닌데 아니с 궁금했던거 지금, 맞쪼 에? 점프하고 쏘는거 쑤는데 아 뭐야 왜이렇게 빨랐 쟤가 뭐라고 쟤어? 야 분을 살이다 진짜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얅 저기 속을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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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좋았어 역전각 있는데 역전각 잠겨요 안손에 천독을 잡아봅시다 조심해야 바로 올 수도 있으니까 안손에 대격 롱을 두께 롱을 두께 저쪽 반사해가지고 안나와 안나와 가노는 죽여 가노야 나이스 샷 나이스 샷 호텔이 쓰면 안 끄는 건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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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오야 오오 아 땡겼는데 와 빠르다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감스트님이에요 축구 축구관차시는 분 서든을 다시 무조건 드리블를 하시는 이거 뿌 아 지금 싸우고 싶다 보이시는데 지금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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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악 으아악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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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렇게 으윽 으윽 휴 으윽 으윽 어... 누워 이네 서로 어휴 아 여론이 잘 나오네 오... 군디러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펀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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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왔어 왔어 저 에이 에이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진짜 서든이예요 와 그렇지 이게 서든이지 오케이 처음엔 진짜 개못했는데 훌륭하고 잘했어 진짜 라마 네 고맙습니다 아 근데 내가 발전이 있으면 빨라요 좀 확실히 조금 네? 아니 네 여기까지?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제가 좀 더 연습해 올게요 좀 확실히 내가 좀 못하네 아 좀 괜찮아져요 네 아 근데 다음은 없으세요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에요 저랑 로이 주님 계속하시는데 보기님은 여기까지에요 아 왜그래요 아 하아 하여튼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뵙죠 네네 고생하세요 네 네네네 해 stra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